랩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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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또? 어휴.. 누가 범인이지? 일단 제일 수상한 건 걘데? ㅋㅋ 홍기현 이 자식 제가 처음에 관상으로 범인이라고 했더니 걔가 좀 수상하거든요 일단 수상한 건 제고 일단 공사를 해봐야지 알겠어? 조사를 해보면 알 수 있는 거긴 할텐데 일단 신앙은 어떻게 알지? 지금 당장 사건에서는 샤워실에 문을 열 수 있었던 문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제 말고 없어 제하고 나에게 맡고서는 제가 주인공이니까 그리고 이 방 안에 완벽하게 방음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밖에서 엿들을 수도 없었어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들어와봐야지 알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 들어왔던 애가 대말도 없어 한 명 더 있긴 하겠다 한 명 더 있긴 하겠다 맨 처음에 주인공 쓰러졌을 때 여기 옮겼잖아요 맨 처음에 얘한테 맡고 와서 여기 옮겨줬을 때 그 옮긴 인명 개까지는 알 수 있겠다 개하고 개하고 주인공하고 그리고 그리고 뭐냐 이 친구 저 친구 저 친구 요 세 명은 알 수 있어 근데 주인공은 아니니까 맨 처음에 주인공을 자기 어 뭐냐 주인공 방에다가 옮겼던 애하고 얘하고 둘 중 하나야 일단 지금 가장 유력한 용기장입니다 뭐 생각해놓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 Q.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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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늬 부분은 고장이 심하게 떨어진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은 피해자나 범인의 손에 묻었을 가능성이 있겠네 피해자나 범인의 손에 묻었을 가능성이 있겠네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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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들 중에서 아무도 공구센트를 쓴 사람은 없다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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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visas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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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여기 피가 아무도 있어 그때는 그때다 오가미사쿠라 남자에요 여자에요 여자 오가미사쿠라 여자에요 아니 아닌데 방금 이상하대요 범인이 청소했겠지 범인이 이거 근데 한가지 사항이 더 있긴 하다 이거 여자가 자살한 경우도 생각을 해야돼 자기 자신이 범인일 수도 있다 이것도 있긴 하다 그런일은 뭐 별거 별로 없죠 그것도 일단 생각을 해야되긴 합니다 색상을 왜 엎어진거야 사고사일 경우는 없어요 사고로 개에 갑자기 칼이 찔리는게 말이 돼 불가능해 무조건 살인이에요 가살 아니면 살인이에요 그건 확실해 칼집만이 있어요 칼집에 상처가 있다고 배어진 상처로 칼집에 배어진 상처가 있어 칼집에 배어진 상처가 있어 내가 일단 이거 죽이고 나서 여기서 싸움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을 한 거라니까 진짜 현장 여기가 아닐 수가 있어 여기 아닐 가능성이 있어 아 그리고 여러분들 아 이거 잠깐만 생각해봐 아 생각해야돼 자 이거 와봐요 지금 문이 철문이 저렇게 돼있어 샤워룸 저거 부서진거야? 샤워룸 저거 부서진거야? 샤워실 문자 부서진건지 아닌지 저거 확실하게 안나와있네? 그냥 열린거야? 아니면 부서진거야? 부서진거면 말이 달라지는데? 부서진거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샤워실 문이 부서졌다 그러면 얘는 범인일 수가 없어 얘는 범인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져요 이게 만약에 억지로 문을 부셔버리고 연거다? 그러면 얘는 절대 범인이 될 수 없어 얘는 안에 들어가서 확인할거죠 그리고 얘 자살 설도 사라져요 만약에 저 문이 부서진거면 자기가 죽거나 저거 부수기 저거 뭐냐 자기가 자살하기 전에 저거를 부섰을 이유가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해나대요 여기 누가 다이너스인가? 뜬들 037 037 1 2 2 3 2 2 3 2 3 3 3 4 5 4 4 5 4 5 5 5 5 5 5 5 6 5 5 6 5 6 6 5 5 6 5 5 5 5 5 5 7 6 8 그 상황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상황이 하나가 추가되긴 했네 상황이 하나 추가되겠다 자 여러분들 이거 생각을 역전해야 돼요 여러분들 역전재판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들 생각을 역전해야 돼요 이거 피해자랑 가해자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 일련의 증거들을 쭉 놓고 보니까 피해자가 가해자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얘가 가해자의 입장이었는데 의격을 당한 거야 그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여요 왜냐 주인공하고 얘하고 말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절대 문 안 열어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이 열렸어 실제로 왜 그럴까 얘가 문을 열어줬다가 아니고 얘가 문을 누가 와가지고 얘가 문을 열어준 게 아니고 얘가 끌어들인 거야 얘가 끌어들였다가 당한 거야 이거는 내가 볼 때 이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 같아요 이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렇지 않으면 얘가 문을 열어줄 이유가 될 만한 애가 한 명도 없어요 주인공이 범인이 아닌 이상 난 얘가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다가 당한 거 같아 이게 지금 내 추리예요 그 근거는 여러분들 방 문입니다 방 문 아무도 열어줄 수가 없어 열어줄 만한 애들이 없어 근데 문이 열렸어 이렇게 한 얘기는 제가 열어줬다는 거밖에 안 되는데 왜 열어줬을까 누군가 죽이기 위해서 열었겠죠 자리가 빠져나가려고 그리고 방을 바꿨던 이유도 설명이 돼 그러면 방을 바꿨던 이유도 설명이 돼요 만약에 이 가설이 맞다면 방을 바꿀 이유도 설명이 돼 방을 바꾸고 나서 죽여버려야지 그거죠 방을 바꾸고 나서 죽여야지 이제 뭐냐 주인공이 의심받기가 쉬워지죠 주인공 방에서 죽은 거니까 주인공이 방에서 죽은 거니까 그는 저 우리 나 우리 낙시 날개 아 주인공이 신난 성빈 쏘였대 뒤페 뒤페 자막 이거를 뒤집어서 읽어야 되나? 어떻게 하면은? L E O I E I E 에이.. 에이.. 어.. 에이.. 오.. 에이.. 아.. 뭐냐.. 아이아이요? 운이 부서져있다고? 운이 부서져있어? 네? 손잡이가 고장났어? 손잡이가 고장났어? 손잡이가 고장났어? 손잡이가 고장났어? 그.. 무슨.. 그.. 응? 나르호도네 자아네 몰랐던 사람이네 그러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 얘는 제외해야겠다 얘는 제외해야지 얘는 범인의 가능성이 매우 멀어졌어요 특히 들어왔다 나왔다 나왔다 이 자식은 범인이 아니야 hoor 이건 한정에서는 범인의 가능성이 조금 낮아졌어요 범인의 가능성이 조금 낮아졌어요 범인의 가능성이 조금 낮아졌어요 범인이에요 범인 사람 Splats 요거진 remains 더 굴 подар기 철 nasa 범인이 bombers 일단 생각을 해보자구요. 어떻게 사건이 일어났을까..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으면 여기도 들어왔을 것 같아요. 아니 애초에 저렇게 찔렸으면 피가 쳤을텐데 물론 찔렸다가 뺐을때 튀기는게 더 많긴 한데 찔릴때도 분명히 튀거든요. 채팅 제안은 풀어주세요. 채팅 제안하지 말고 풀어놓으세요. 임시 제안 풀어놨어요? 안사동은 풀린다고요? 얘기는 해야지. 여기가 아까 칼인데죠? 난 저런 갈색여자가 좋다고요. 저도 좋아요. 그래도 좋습니다. 여기 칼. 칼이 하나가 없어. 없고요. Caesar. 저런 러시이 하나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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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요. 자 마르 한 번씩 다 걸어봐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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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일단은 제가 생각한 거는 그게 맞아 네 여러분들 마이조너가 사람 죽이려고 했던 거야 죽이려고 했다가 역으로 된 거야 왕처리 이상하잖아 낭 아 마이조노 이것도 그거 해놨네 마이조노가 한거네 이거 여러분들 99.9999%로 확실합니다 이거 마이조노가 사람 죽이려고 했네 죽이려고 했다가 당한건데 99.999999%예요 지금 ils 마이조노가 사람 죽이 려고 attack 타면 사다 타고 있다 자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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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당번? 청소당번이 있어? 청소당번? 그렇다는 건 청소당번이 누구일까? 왕호가 중대는 0.01%에서 태어나 아 진짜요? 응 그렇군요 근데 거의 맞을 거예요 드레스룸에 들어가려면 열쇠가 필요한데 그 열쇠는 청소당번만 주는 건가? 어쩌서 그런 귀찮은 일을 할 필요가 있지? 크리스룸을 개방한 거 각자 폐기할 수 있게 했으면 좋았을 것으로 즈음...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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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릴이 없어서 지겨워 라이토라! 직업으로 응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는... 이건... 야, 그러네 그러네... 항상 이렇게ől... 오호가미 사쿠라의 감독을 받는다고? 난다 트랜시로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죠? 자 여기 뭐가 떨어져 있네? 이거 뭐야 어? 사다만 옷? 옷을 소각해버렸나 본데? 와이쇼트 이거 굉장히 좋은 증거가 나왔네 흥분 유리구슬이었던 것 같다 붕분 유리구슬이었던 것 같다 트래곤볼? 깨진 유리구슬 우릴 부터 있다어? 붕분이 꺼져있었는데 저는 켜져있데요 붕분이.... 꺼져있었는데 켜져있데요 흠 뭔가... 잘못된 다 철창을 열지 않고 소각루에 불을 붙였어? 어떻게 붙인거지? 아 던져서 붙인거야 설마? 잠깐만 내렸나? 내렸나? 네 노는 팀이 왓자 팀이 왓자 진짜 이상한 소리하고 있어? 오케이 일단은 아직 정보가 더 필요해 이거 화장실에 뭐 있나? 자 화장실은 뭐 없어 찢어진 소매가 있어 으 으 뇨다 나 뇨다 나 일단 식당 한 번 가보죠 다시 호남 아... 뭐지? 그거는... 네... 근데... 일단 밖을 나가요 방을 바꾸면 노숙이라고 처벌받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기숙사실 이외의 방에서 자면 노숙이라고 처벌받는 거죠 그러니까 기숙사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어느 방에서 누가 자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을 바꿀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기숙사에 자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규칙이 없으니까 그냥 다른 자기 기숙사가 아닌 다른 기숙사에 그냥 들어간 거죠 자기 방 말고 다른 방에 들어가서 한 거죠 할 수 있는 방이니까 이거 증거 제시 같은 거 없냐? 자 이쪽 방에는 아무도 없어요 저 구슬 누가 가지고 있던 거였지? 아까 소각장에 있던 깨진 유리 구슬 누가 가지고 있었던 건지 기억이 안 나네요 어떤 건 없지? 어떤 건 없지? 어떤 건 없지? 몸통 부착되어 있는 것이지? 몸통 부착되어 있는 것이지? 좋지 말이다 이런 건 안 되지 범일지도 모른 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없지 범인에 대한 단서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범인에 대한 단서가 좀 더 필요하거든요 범인에 대한 단서가 좀 더 필요하거든요 이거야? 뭐..? 흠 흠 흠 흠 흠 아 탁식 저 증거 제시로 보여줄 수 없나? 저 유리 곳을 가지고 있던 애 누구였었지? 여기 또 뭐가 있나? 저 안에서 돌아볼게요 너 나에게 치 있었어 아 얘구나 얘 절대 깨지지 않네 기저귀 수영 호수를 해서 갔던건지 왜 깨진거 세탁소에다 뒀는데 도둑맞았다고? 탁식 히히 10억? 10억이나 줬다고? 10억이나 줬다고? 10억이나 줬다고? 아 오늘도 야방 기다리가 잘 간다고요? 아 이거 한판은 깨고 가는게 맞지 않을까요? 아 이거 한판은 깨고 가는게 맞지 않을까요? 나가도 안사장님 지금 바로 나갈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개를 갸업거린다 미안해 모르겠어 아 잠깐만 뭐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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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일단 찾은거 다 찾은거 아니야? 찾은거 다 찾은거 같은데 어 찾아야될게 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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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못찾은게 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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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여자가 범인의 가능성이 높은 건가? 일단 마이조노가 사람을 죽이려고 생각을 했다면 남자보단 여자를 타깃으로 했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끌어들일 수 있는 거는 확실히 남자 쪽이 더 끌어들이기 쉬웠을 텐데 죽이는 거는 아무래도 여자 쪽이 좀 더 죽이기 쉽지 않았을까? 많이 생각이 드세요? 일단 범인에 대한 단소를 좀 더 모아야 될 것 같아요. 범인에 대한 단소. 범인에 대한 단소를 좀 더 모아야 될 것 같아요. 범인에 대한 단소를 없애는 것 같아요. 범인에 대한 단소를 예방한 단소를 좀 더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자판기가 있다면 삽관없습니다 자판기가 있다면 삽관없습니다 여기는 관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시 여기 저쪽으로 들어가봐 여기가 잠기는 게 있나 일단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봐요 이거 말고 없잖아 이쪽으로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이쪽으로 들어가봐요 이쪽으로 들어가봐요 자 그럼 뭔가 알 수 있을지도? 이 디비디아 확인해 봐야 되나 보다 이거 확인해야 되나 아 그 다음 후에 무서워 무서워 해치한 이유는? 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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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구라 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흐흐흐 아무리 봐도 말이 안돼 너무 허무맹랑한 스토리에요 이거 이게 만약에 다 저기 지금 쟤네들이 저 저렇게 해 놨던게 전부 다 사실이면은 이준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야 얘네들이 미국이야? 말이 안돼 말이 안돼요 말이 안돼 자세히 보겠습니다. 거기서 나에게 범행의 자초지정을 밝히는 곳이다 나이반로 인해 그렇군요 나이키 얘가 진짜 히로인이네 딱 보니까 아이돌 클래스에 리얼한 재현이지 않아? 어 니가 말이냐 정국한 공간이구나 오토마가 말하는 대로 우리들은 지정진 자리에 향했다 일동의 원형으로 배치된 자리 모두의 얼굴을 빈 둘러볼 수 있게 되어있다 서로 긴장감이 서로에게 감돌았다 그 자리의 분위기는 한 번의 답답한 공기로 변했다 그리고 막이 열린다 목숨을 번들어 잘 자아 이제 가볼까요 여러분들 스킬 장착? 이건 뭐야? 리성 어.. 머신건 테크 배틀에서 유효합니다 한 번 쫙 보고할게요 여러분들 피해자는 마이조노 사약타 사망시각 오전 1시 히채화의견 현장 기숙사 지역 나에게의 망 샤워룸에서 사망 복부에 시탈이 박혀있는 것 외에도 오른쪽 손목이 벌어져있다 나에게의 방 벽이나 침대에는 칼로 튄 듯한 흔적이 여러 개 남아있다 나에게가 체육관 앞 홀에서 자기 방으로 가져간 것 칼집에서 빠진 상태로 방 중앙에 떨어져있었다 외날 검으로 손잡이 부분에 도장이 군데군데 벗겨져 버렸다 칼집에 닿은 듯한 자국이 남아있다 칼집에 닿은 듯한 모긱 칼집에 닿은 듯한 오전 아이조노 사약에 오른쪽 손목이 골절 또한 타격받은 부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손은 더러워지지 않았는데 왼쪽 집게에 손가락에만 피가 묻어있다 나에게 방에 샤워룸 벽에 적힌 P 문자 기댄 자세에서 뒤쪽으로 썼다고? 나에게 방 샤워룸 문은 틀이 나빠서 열기가 어려웠다 10미터 이상 떨어져 있다 소매부분에 핏자국들이 들어있다 범인 누군지 정했다 2명인가? 아 이거 헷갈리네 헷갈려 헷갈려 던져서 집어넣었다는 얘긴데 얘가 좀 시상하네 자 합격재판 계속 먼저 학교사이반의 간단한 설명 정신이 가능하다면 그로만이 오시오키 하지만 혹시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아 네 아 아 네 아 네 네 네 아 아 아 네 理由は精子を飛び越えるんだよ。 精子が飛び越える。 それでしたらあの空席は? 私たちは15人なのに、なぜ席が16個もあるのですか? 使う意味はないよ。最大16人収容可能な裁判所っていうだけ。 さてと、前置きはこれぐらいにして、まずは事件のまとめからだね。 始まりました。 罪人を決めるための論議が始まりました。 説明はどうでしょう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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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説明を報告しましょう。 報告宣報所から、石以前の筋unsを追加することにある。 説明しかすることが2%のに驚き筋することがあ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전해져요 샤워룸에 이리까부터 잊어 애호를 잊어 경고를 잊어버렸는데 털어버렸다 털어버렸어 털어버렸다 털어버렸다 조금 기다려주세요 제가 위에서氣가 있었는데 제가 위에서의 상황을 생각해 그 위에서의 상황을 생각해 争いって、誰と誰に? もちろん、前園さんと犯人だよ じゃあ、前園さんは、シャワールームにいたたくさんを普通に襲われたわけじゃなくて、おそらく、最初に部屋で襲われ、その後、シャワールームに逃げ込んだところで、落ちてきた犯人に殺されてしまったのでしょう? 現場を見れば、すぐにわかることだ。わざわざ説明するまでもない。 じゃあ、続きを始めっか。 今、次は狂気の話だな。 なんだか、それ、多くなってきましたな。 Yゾンを 죽인 흉ぎ、 그것を体験しながら、 じゃあ、 계속 하나씩 풀어나가는 거죠? じゃあ、続きは狂気の話だな。 まいぞのサヤカを殺した狂気とは何だろうか。 まいぞの国を手に振らせてくれましたか? 間違いない。それが狂気だ! 犯人がナイズで撃破させたか? それは違う! 刃物はナイフだ! 刃物ではないか。 刃物ではなく、中房の刃物だったのではないか。 刃物で撃破させたか。 刃物だ、刃物だ。 刃物だ? 뿌 나아 그래 분명히 어딘가에 돌파구가 있을거야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은 내 자신이 잘 알고 있어 보총 설명? 뭔데?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는 동안 정신 집중할 수 있다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정신 집중할 수 있는 거야? 아사이다였죠? 츠기 첫번째 타는 쉬운데? 거의 툴는 수준이야 저는 말이잖아 다음은 Fazio는 내가 아니었어 아사히나, 아사히나는 그 정도면 가능하네요 저.. 그 증명은 있을듯이.. 네? 아사히나... 네? 아사히나는 말했었지? 어젯밤 홍차를 마시려고 주방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칼이 있었어 하지만 식당에서 홍차를 마신 후 주방.. 정리하려고 주방에 들어갔을 때에는 사라진 뒤였어 아사히나가 홍차를 마시는 사이에 칼이 사라진 거구나 아사히나는 아사히나가 아사히나가 직원에 있는 건지.. 응.. 나가서.. 그동안에 제가 방문을 다니고..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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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나.. 아사히나가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니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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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황은 무슨 가능한지? 제가 이 상황에 있었는데.. 나.. 나.. 그.. 그니까 죽이네만 딱 졸업할 수 있다는 그 얘기구만 кноп기 심판이 너무 그건데? 감정적인데? 말해버렸다 나도 식당에 안 나가고... 校長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犯이 아니고... 그렇다면... 식당에 항상 그 학생이 있는... ㄹㄱ! ㄹㄱ! 그걸 이루어진 사람은 있을까요? 바다 어제 식당에 고차 먹었을 때 나는 자꾸 사쿠라찬랑 같이 있었어요 ㄹㄹ... 와르다 하취야 달라고 했다고 問題ないってことなんじゃないかな。 問題ならある。不健全ではないか。 男女が一つの部屋に泊まるなど。 われは女だな。 男女は女だな。 ですが、食堂にいたあなた方でもないとなると、もう他の可能性は。 いや、まだ可能性はあるはずだ。 実はね、私たちが食堂にいる間、他にも一人だけ食堂に来た人がいるんだ。 私たちに医療する感じ? あなたたちを最初に言わ。 私たちに医療することはない。 共感があると言うことは本当に正確になったの。 彼のクラスのサイカチンもそれになった。 まいぞの ここに来たくても、 あなたたちが人を食堂に来たくから、 ごいぞのが人を死んだから、 そうして、今は難しい。 여러분들 99,999%입니다 99.9%가 아니고 99,999%예요 확실합니다 저는, 여기서 보고는 아 ан answer 바로 그냥 소전을 놓고 그랬다면 탐협은, 탐협은 사람 wahrlem ếu 본 적이 맞춘지 즉, CT를 쐬는 탐협이 책임지 명의 를カember 순회では 그方은 fingernail uti 이게証use 위험해 이들은 내가 정말 범인이 돼버려 문의 손잡이죠 여러분들 문의 손잡이를 억지로 그냥 나사로 풀어버렸잖아요 말이 안돼 솜강 에너그램? 이건 뭐야 현장에 있는 게 당연한 것이 없다고? 뭐지? 현장에 있는 게 당연한 게 없다고? 어? 아 머리카락? 머리카락인가? 머리카락인가? 아 이렇게 해야돼? 아 사나 자 머리카락이 없죠 야 좀 말도 안되니 시체가 보겠는데 네 아 머리카락이 없다고? 네 아 머리카락이 없다고? 너는 안 가기 때문에 왜 머리카락이 없었을까? 당연히 아 사람은 사이기 때문에 아 제 Imaginary 바비안경 불러달라고요? 바비안경 노래 부릅니다 한 번 들은적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 취향의 공군 아니더라구요 들어봤는데 제 취향의 공군 아니었습니다 잘 기억이 안나네요 이게 뭐지? 이거! 이 증거가 벗어버렸다 도와노브가... 부터가 벗어버렸다 보다, 위에 부분의 네비가 없었다 진짜? 이 증거가 벗어버렸다 도와노브가 벗어버렸다 이건 그 증거가 벗어버렸다 직전이랄 하나가 벗어버렸다 바로inas의 회원의 공군이 없던 거였다 제 회원의 도와를 부터가 없던 거였다 하지만 굴을 부터가 없던 거였다 도와주여서 없었다고 없 같은 거였어 뭐지, 아직 알아보는 거였어 다시 한번 일기간의 흔들어 가짜가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오케이 가짜가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 후... 그 후... 샤워룸에 들어갔다 그 후... 그 후... 그 후... 어? 이거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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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 아... 아... 뱀어는 그 후... 샤워룸에 들어갔다 아... 그 후... 아... 자... 샤워룸에 카 Sales가 와이기고 앗... 앗... 그 후... 내 집단에 샤워룸에다가 그들이 없었는것 if... 그래서 샤워룸에 카드가 들어가잖아 절차를소에 카드는게 いやそうだ。 じゃあ、内木くんの部屋のシャワールームは? ドアの立て付けのせいなんだ。 は? 僕の部屋のシャワールームは、ドアの立て付けが悪かったんだ。 それは、僕のモノクマが承認だよ。 はい!その通りでございます。 でも? 超高高級の幸運であるはずの。 内木くんの部屋だけ、立て付けが悪いなんて。 内木くんの部屋のシャワールームのドアが開かなかったのは、 立て付けのせいだった。 でも、犯人はそれを鍵のせいだと勘違いした。 ですが、犯人はどうして鍵がかかっているなんて勘違いをしたのでしょう。 いや、名牌が 바뀌었잖아! 名牌が 바뀌었잖아! 名牌が 바뀌었잖아! 名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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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조노 방이라고 착각한거 아냐 마이조노 방이라고 착각한거 아니에요 명패를 바꿨으니까 그러니까 바뀐거 뭔가 마이조노 방인줄 알았지 아니지 그거는 아니지 명패까지 바꿨으니까 범인이 눈치를 못챈거지 명패를 바꿨으면 아 안 바꿨으면 입구에 들어갔을때 알텐데 나에게 방이라는 남자방이라는거 알텐데 이건 뭔가 서순이 좀 잘못됐죠 명패가 바뀌었다는 말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했어야지 얘기를 했어야지 나에게 방이라도 내가 방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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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犯人は相当混乱したはずよ。結局、ドアが開いた理由も分からずじまいでしょうし。 何にせよ、実にまーりくどい行動だ。ありもしないドアの鍵を壊そうとするとはな。 ドアが開かない理由を知っていた僕なら、そんなことするはずないよね。 確かに、そうかもしれんな。 じゃあ、犯人って、部屋の交換を知らなかった人なの? じゃあ、犯人は当てはまらないじゃない。 だったら犯人は誰だって言うんだ。 不満が、最初はお手上げで行くぞ。 このまま犯人が決まらなかったら。 よし、とりあえず、差数決定決めよう。 とりあえずで、いいんだ。 助けるじゃ、じゃ、ご。 この状況って、やばくねえか? どんなささいなことでも構いませんわ。 何かか、疑問に感じていることはないのですか? あ、疑問ならあるよ。 あなたです。 なんで残念そうなの? 朝平くん、いいから話したまえ。 あ、そうそう。 そもそも犯人はどうやって、苗木の部屋に入ったのかなって思ってさ。 なるほど。 犯人が現場に入った。 なるほどかじもな。 苗園が部屋の鍵を落として、それを犯人が拾ったんだろ? そんなに都合よく落とすとは思えんが。 じゃあ、ピッキングなんだぜ。 心の中で、ピッキング防止加工があったはずだ。 では答えしましょう。 つまり、来訪者のフリをしてやってきた犯人を、 舞園さん自らが招き入れたのです。 いや、それはないよ。 ふぅー。ずいぶんと身の程知らずが得たもんですな。 もしもーし、どうしてないって言い切れるんですか? えー。 これだ! だって舞園さんは怯えていたんだよ。 few人は行ってけたらかな。 えー。 まあ、そう言った彼女が。 彼女が怯えていたこと自体が嘘だったとしたら・・・ えー。 彼女が怯れていた事自体が嘘だったとしたら。 彼女は本当に逃げていた。 それが成長させたらわかるのもい。 彼女の言う大勒が笑顔すんでも済っていた。 彼女が正直にあっている。 얘가 제대로 알고있네요 와 야 이런게 있었어? 오오 메모장 이 메모장은, 그 revealing 메모장은? 이 메모장은? 이것을 без장시가 있는게 생겨௠ 나이기 군의 병에 들어갔다. 나이기 군의 병원에 들어갔다. 나이기 군의 병원에 들어갔다. 나이기 군. 이것은 당신의 책을 읽는 것인가? 네. 그렇군요. 이 메모에는 마이ゾノ에 들어갔다. 마이ゾノ에 들어갔다. 마이ゾノ에 들어갔다. 왜 그녀가 그 메모에 들어갔다. 그녀는 다른 사람을 찾아갔다. 그녀는 범인 알고 있나보네. 저거. 저게 증거잖아. 저기 위에 이름 보면 알겠네. 그 메모에 들어갔다. 그 메모에 들어갔다. 그 메모에 들어갔다. 그 메모에 들어갔다. 덤acular. 저거. 이모와 같은 경우에도 무엇인가? 그 메모에는 임시식을 가져갔다. 그리고 그 메모에 들어갔다. 그 메모에 들어갔다. 아이씨 다시 등겨봐야 돼 이거 어떻게 덩기지? 덩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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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변론하는거 보니까 쟤가 범인인가? 난 아직 범인 누군지 모르겠는데 마이 기도 형께서 저의 Mystery 덩기지 다 추측해놨으니까 그거 보고 맞는지 아닌지 보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다 보면서 일일이 다 설명했죠 범인인지 아닌지 그냥 NPC인지 범인인가 피해자인가 그냥 NPC인가 제가 다 구절해놨죠 처음에 보자마자 이제 피해자 두 명 맞췄어요 지금 피해자라고 얘기했어야지 다 맞췄습니다 지금 그럼 마야조노가 있지 뭐 마야조노가 있지 뭐 마야조노가 사였다 내가 마야조노가 회장의 공간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네임플레이트의 공간이 되었는가 그 말은 그녀가 남은 메모의 문장으로 추측되었죠 그 말은 그 말은 그 말은 그 말은 그 말은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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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部屋の交換を隠したうえで、自分のいる部屋に人を呼びたかったからよ。 部屋の交換を隠したうえで人を呼ぶって、それについて知るためには彼女がその人物を部屋に招き入れたあと、そこで何が起きたのか、 実は必要ないと答えはそこにあるはずだから。 그 후에 일어났습니다. 마이ゾノ君이 불렀습니다. 난 또! 불렀습니다. 불렀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군가가 문제입니다. 그 회사에서 마이ゾノさん과 불렀습니다. 혹시 그에서의 싸움이 중간에... 네, 맞습니다. 그럼, 그에서 어떤 싸움이가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그 현장에는 모기통이 빠졌습니다. 아니? 그거 사용된 거 아니야? 뭐지? 손목에..불방이 붙어있어? 왼손에..불방이 붙어있어? 뭐.. 다 가능한데? 범인들 중에서 소모빵을 쓰면은 되잖아 하셨는데 다 가능한데? 이 상태라면 범인이 다 가능해 뭐 보냐고요? 채팅 보자 채팅 여자가.. 여자의 가능성도 있죠 남자의 가능성도 있고 여자의 가능성도 있어 그거는 확실하지 않아 그거는 확실하지 않아요 왜냐 일단 청소당번은 제외야 청소당번은 제외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트래시룸에서 보면은 청소당번에.. 청소당번에 키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키가 없어야만 나오는 증거물들이 나왔죠 소각로가 켜져있었다는 거랑 그리고 그 밑에 유리조각들이랑 이런 것들 보면은 소조각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거 이런 것들 봤을 때 청소당번 제외하고 그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몰라 확실하지 않아요 여자를 더 죽이기 쉬웠을 거 아냐 자 여러분들 마이조더가 범인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사람을 죽일려고 해 자기보다 힘이 센 남자를 불렀을까? 저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 같거든요 제가 만약에 범인이었으면 여자를 불렀을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만 아직 확실하지 않아 일단 더 봐야죠 좀 더 급하게 何? そこで最初の一撃が繰り出されたんだ! 模擬塔の先制攻撃だべ! 模擬塔の先制攻撃だべ! 慌てて応戦をしようとしたあいつは… 私持ってた包丁を追っ切り出したものに… それすらの犯人に奪われちゃって… そして犯人に殺されてしまった… これはこの部屋で一撃だべ! 初めの一撃が出たんじゃん! その一撃が出たんじゃん! その後ろは一撃の一撃を出すことを… 疑問することもできればいいです 疑問の1撃を押して… 疑問の2撃を押しに行くと… 疑問の2撃が出たんじゃん! 疑問は…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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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자살을 선택했다라는 선택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네요 아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야 그것도 아니에요 틀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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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찔린 거는 찔린 거는 방에서 찔린 거야 샤워실에 들어가기 전에 찔린 거야 그래야지 그게 설명이 돼 그래야지 그 다잉 메시지가 설명이 돼 찔린 거야 찔린 거야 찔린 거야 칼에 찔린 거야 칼에 찔리고 들어간다 보네 샤워실에 그게 막겠다 찔린 거야 저번에, 내음을 맞췄고. 그렇지만, 아토의 효적을 죽는 것 같지만, 그 후 나예기 마코도가 회야의 정책을 바꿔주면... 그게 어떻게 될지? 노예기의 나예기 윗성에 마이소우를 낼 수 있는 Lesbam을 낼 수 있었을듯이. 마이소우를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건가를 하다가 이용한다고 했었죠? 逆に殺されてしまう。 ちょっと待ってよ。 だって、こうやってさ。 ねえねえ、なんだか議論が脱線してない? そんなセピア色のお話なんかよりもさ。 ほら、早く黒を決めちゃわないと。 時間切れで全員押し置き。 なんてことになったら大変でしょ? そ、そうだべ。 なんきくん。 今は謎の解明に集中して、 まいざなさんを殺した犯人につきて。 困難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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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困難したら大変された。 困難する。 困難してくれた。 困難する。 困難する。 もう新しい手がかりがないんだぜ。ならば今までの手がかりをもう一度見直そう。 あっ、ちなみに、中火事を乱せるから済むんじゃないの。 犯人を決めろっつってもよ。もう新しい手がかりがないんだぜ。 もう新しい手がかりならまだ残ってるかもしれない。 ダイングメッセージ11037って書かれた血文字。 その前に聞いておきたいのですが、そもそもその血文字は本当に舞園さんが書いたものなのですか? 変身の感じ。 これだ! 舞園さんの左手の人… 彼女はその前の争いで右手を骨折していたはずだ。 舞園ちゃんが書いたのは良いと。 その11037ってどんな意味なの? 数字のことならその女が詳しいんじゃないのか? それが…全然なんだよね。 当たり前よ。 だって数字じゃないのよ。 数字じゃないのよ。 数字じゃないのよ。 いや、なんだか。 あ?どうした? 数字じゃないと思ってみてみます。 この最初の文字って11ではなくて、 アルファベットに見えませんかね? 本当だ。 中央線が破れてるせいで… 11だったんだよ。 あ、ちょっと… 少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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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tter。 아 얘가 범인일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얘가 범인일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확실하네 이건.. 엔으로도 말하면 돼 우와! 정말 매우 좋은 말이야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 흑불의 노사이도 생기고 있어 하지만.. 처음으로는 엔으로는 엔으로는 말이야 여캐마와린 그... 에? 내가 그리... 에라이 여캐마와린 너다 이 자식아 아 얘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범인이었네 피해자는 맞췄는데 범인은 틀렸네요 아 관상에 범인관상이었어? 범인관상이었어? 이 녀석은 그냥 고집기일까? 내가犯선이야? 당신이犯선이 없다면 당신이 왜 당신이 증거에 소금을 하겠다고? 어? 어? 당신은 당신은 알고 계신지? 처분하려고 했던 증거 그저... グダ! マツオン おそらく犯人はマイゾナトンを差し殺したサウン。 その返り血を浴びたYシャツを処分するために、その際に燃えカスを残してしまったのですね。 きっと犯人は気づいていなかったはず。 そうだね、フワタさん。 な、なんだ!? 何か、そのYシャツだけ、フワタレオンを犯人だと断定できるのか。 袖口が白いワンシャツを着てる人は、フワタコン以外にもたくさんいるもんね。 そ、そうだ。 そんな燃えカスだけじゃ、誰のもんかなんてわかるはずねえだろ! いや、証拠品自体から割り出せなくても。 どうやら見えてきたみたいな。 なんとなくだけど。 フワタシュルームの鉄格子を開けなきゃ、 消極路が近づけねえし。 フワタメゾ? あの焼却炉のスイッチも押せねえはずだよな。 そんで、そのトラッシュルームの鍵は、 掃除当番が持ってんだったよな。 つまり! 犯人は掃除当番ってことになるよな! フワタメ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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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ポフワタメゾ? フワタメ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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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이? 3번? 焼却炉に近づかなきゃ証拠隠滅なんてできやしねえ! すーことは犯人は掃除当番だ! D2,掃除当番 僕? 乙女は無理を決めることにできるのに 原始者には人間不平等化まで引き込んだ クラスルームの鍵は 本質な物が持っているのか? 狂人は見えないのに 本質な物が見えないのに 外部装置なものは 本当に隠しないのだ 焼却炉に近づかなきゃ証拠隠滅なんてできやしねえ 焼却炉に近づかなきゃ証拠隠滅なんてできやしねえ 공군을 받它 흐름을 받들어 사흘러 자동권은 예를 들어서 사용하기는 안한 방법은 없으십시오 면은 안으로 불을 안아야 되어서 불길 방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이게 가능하니까 이 사용하기 전에 응? 와려지마ってるけど ガラスども見てたの? いや 水晶玉… のはずだったんだけども… これを使おうって どうやって使うの? これだ! 犯人は 鉄格子の隙間からこのガラス玉を投げたんだ そうやって焼却炉のスイッチを押すことで 鉄格子の隙間から… 投げた? 山田くんは前に言ってたよね? 山田くんは前に言ってたよね? 鍵を持っていた山田くんの知らなかった犯人は 鉄格子を開けずに焼却炉のスイッチを押したからだったんだ そうやって焼却炉の火をつけたところで… おい 無理 犯人は鉄格子の中に入って割れたガラスだが 付けっぱなしの焼却炉の火 適度を通して cutting 止めろ 停止する 鉄格子から焼却炉までって… 火に閉じて… そんな距離からガラス玉を投げて… そんなことは… 水が破やるのが… 火に入ってきれいことは… 火に入ると… 火に入るじゃ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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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火に入るじゃん! 火に入るじゃん… 火に入るじゃん! 火に入れるじゃん… 球級の野球選手と称される彼なら10m先の的など大したことないでしょうね。 ふ、ふ、ふ、ふざけんな!犯人なんかじゃねえっつうな! するか今の推理だって全然間違ってんだよ!このクソボケうこたれ! まだ認めない内義君。もう一度事件を振り返ってそれで終わりにさせましょう。 だったら何が終わりだったんだよ! ふわたくん、君がなんて言おうと全ての謎はもう解けてるのか? 今回の事件の答えはこれだ! クライベックスチューリー説明を 한번 들어보자고 マナを完成であったら? 復帰的な説明を見ることができるのか? 運動することであったらいいなことが出来るだろうな! 頑張っていて誰だ! こんにちはこれが何だろうなければ… 頑張ってね! 頑張ってね! ワードを振らせようと思いよ! お前にステムが追いで! 頑張ってらっしゃ! お前にするののに! 아 여러가지가 있네요 아... 아... 겉달리는데... 자 이거를 이렇게 던졌어 자막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육수에서 육수를 가져올려야겠습니다. 들어와서 이걸로 왔다가 이렇게 두고 딱 쳐가지고 오 많은거 같죠? 와 이런것도 해줘야돼? 다 많은거 같애 이거 분비 여러개 있어 아니면 스토리 일방진행임 물어보셨는데 일방진행 아닐까요? 여러개 없을거 같은데 마이소노가 그 사람을 죽을때 그 사람을 죽을때 그 사람을 죽을때 그리고 그 남자는 그 사람을 준비한 중고의 포장으로 그 사람을襲이게 된다 그 사람을 죽을때 그 사람을 죽을때 그 사람을 죽을때 그 사람을 죽을때 그 공범에 그 사람을 죽을때 어 뭐야 요부분이 이상해? 뭐가 이상한거지? 산들하게 세커를 틀린거 아냐? 어 옳기에 뭐가있지? 마이소노 다른 요구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마이소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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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残った力で、その場にダイイングメッセージを残した。犯人に気づかれないように、自分の背中側の壁にね。 だからそこで彼氏は力尽きてしまった。 前園さんを殺した後、犯人は慌てて証拠隠滅に照れかかった。 そして、私の部屋にあったクリーナーで自分が部屋を訪れたという痕跡を消すためにね。 その後、犯人が脱いだワイシャツを処分するために、そこにある焼けクロで、パイリッジのついたワイシャツを燃えそうとしたんだ。 皮をピンクセガーに表現してみて、プラッシュルームを鉄ゴウスで残殺されたと・・・ 時代の時代の時代の時代は、コーナーシーについたのですよね? あの時代の時代は、バーミンを拒否されていたんだ。 だイングメッセージがあります。 だイングメッセージとユリグースの場所、ユリグースを抜き抜き、 二つの時代は決定するのです。 、それ以外の時代は、バーミンを拒否されていたのです。 、それ以外の時代は、バーミンを拒否されていたのです。 그니까 다잉 메시지랑 저기 멀리 있는 소강로에 저 거시기를 갖다가 맞출 수 있는 사람 그쵸? 쟤밖에 없죠?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두 가지가 결정적이에요 이게 범인이잖아요 저는 이거 보고 나서 얘가 범인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하지 않았어요 혹시나 다른 애들도 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근데 이제 또 그냥 타임같게 일으시야죠 그리고, 쇼케쿠로가 가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쇼케쿠로가 인간을 안심시 그런데, 그Acad가 있었다 거짓말은 소리가 흐르렀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난 확실한 증거예요. 한 번 더 깨끗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후회자 레온군. 그 후회자와 함께하는 람드리아를 기억하는 소리를 잘 안 들어요. 그 후회자의 람드리아를 기억하는 것 같네요. 그 후회자에게도 눈을 흘러 가고 있었어요. 그 때, 그 다음은 제 할아버지가 생각합니다 왜요, Kota-쿤? 한글자리에.. 아르컨.. 알? 알?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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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지! 지금의 다 수의 롤! 그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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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니까요! 낳이군.. 그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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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구?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구? 소매 소매 아니야? 머신건 토크 배턴 또 뭐야? 배수 리버쳐! 무순님을 만난다는 거야! 댐프 다운한다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자 범인이 샤워브룸 뭐인 손잡이를 붙으면서 쓴 거랑은 여기 못됐지 좀 보여주시같은 뻔이요? 이렇게 해야하네 아홉! 좀 기다려주세요 좀 기다려주세요 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해야하는게? 좀 기다려주세요 좀 기다려주세요 좀 기다려주세요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뭐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품포 늘어나고 있던 거 아니었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 어? 눌렀잖아 콤보 늘어나고 있었잖아 왜 그거야? 아 오른쪽으로 로봇을 하라고? 어? 아 나 왼쪽 버튼만 누르고 있었어? 오른쪽으로 로봇을 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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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쏘는 거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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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는 방법을 알면 쉽죠 아 한 알 아ав legal 하나 하아 아 그니까 사용한 흔적이 남나? 개봉이 안되어있는 상태잖아요 이건 개봉이 된거 아냐 다른 애들은 다 공구 세트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그러고 다 개봉이 안된 상태였어요 근데 제꺼는 개봉이 되어있을거 아냐 이번엔 언제 쓰냐고요? 혼이 나가버렸네 논란의 결혼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ではそろそろ投票タイムといきましょうか お前らお手元のスイッチで投票してください 念のために言っとくけど 必ず誰かに投票す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ね はいでは張り切ってまいりますよ 投票の結果黒となるのは誰か さあどうなんでしょう やった? 敵にいる人を選ぶと決めることはない 誰かに選ぶと決める? あなたには選ぶと決めるんじゃない? ねえ あなたに選ぶと決めるのは 何人を選ぶと決めるのは だんだん 코아타가 마이존으로 죽였구나 코아타가 마이존으로 죽였구나 나 역시 죽일 뻔했어 그러니까 죽였다고 그게 아니면 조용히 죽었으면 잘 됐으니까 그 영상 때문이다 나조차 속상해지는 내용이었다 당사장인 마이존으로였으면 더운 그러니까 저거 보고 눈 돌아간거죠 처음부터 나를 속이려고 나를 이용하려고 마이존으로는 나에게 다가온걸까 그것은 이제 아무도 모른다 그녀의 기분을 들을 방법은 이제 없으니까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거야 난 자신을 잃어버리고 모노쿠마에게 덤벼들었다 하지만 제 애기라이 학급 재판의 결과 너희들은 멋지게 검정을 알아냈으니까 이번에 검정인 코아타 레온에게 벌을 주겠습니다 조금 더 말도 안으로 살아요 조금만 기다려 줘 부득이하길 줄였다 영어 나 궁합은 정혜석이잖아 또 어가 없었으면 마이조도 코아타도 이런 일은 하지 않았을 거야 우리들이 싸워야 했던 것은 동료들끼리가 아니라 이런 일을 계획한 흥막한 사람이야 정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전쟁이 없어지지 않잖아 나는 그런 정의감을 느꼈다고 그런 거야 괜찮아 그런 것보다 빨리 범죄에 걸치기 시작할까? 모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행이다 각자 저런 비디오들을 보낸 거죠 다행이다 무슨 벌칙을 받는 거야? 오 마이 가시 다행이다 블루 설마 머신건? 야옹으로 갔다가 펜스 죽이는 거야? 설마? 야옹으로 갔다가 펜스 죽이는 거야? 설마? 상점이 죽이는 거야? 조일 안전 그러니까요 우리들이 목격한거 그것은 절망 그것을 그렇게 부르지 않고 달리 뭐라 부를까 아드레날린이 착착 감기는구만 이런거 앞으로 계속해야되지 싫어 그게 싫으면 반응이 바뀌서야 인연이 고프고 평생 여기서 사는걸 받아들여 저녀들에게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이지 마 그니까 말이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려면 어찌해야죠? 그럼 최근절로 기일이 되는거 같은데 뭐 못할건 없었구나 이번 산에도 너희들이 나가고 싶어 라고 생각했으니까 일어났지 언제까지 뭐 바깥세상의 미련을 끊지 못하는 너희들보다 큰거야 여기서 평생 살 수 있는건 행본이다 여기서 평생 살 수 있는건 행본이다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자 모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감시하는 사람이 있겠지 감시하는 사람이 있겠지 한사람이 되는거지 오노쿠마에게서 해방돼 후에도 우리들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아니 한동안 따위로 말하기에는 길고 긴 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분명 모두 무서웠던거라 생각한다 한사람이 되는거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모두 침통한 표정 그대로 잠잡고 있다 하지만 그런때였다 하지만 그런때였다 나이기 잠깐 괜찮아? 나이기가 돌아가기 전에 너에 대해 말아줄게 있어 마이조너의 일이지? 그래도 알았네 니가 알아야 한다고 니가 알아야 한다고 마이조너의 배신에 나 자신이 눈치채게 하고 싶었던거야? 마이조너의 배신에 나 자신이 눈치채게 하고 싶었던거야? 소운것도 모르고 악착까지 치 믿어버려 용의자가 된 바보인 나 자신에게 죽기 전에 널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녀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추리는 할 수 있는건데? 그녀가 최후의 순간에 생각한 것은 너를 무슨 소리를 써서든 돕는 것이었을테니까 그녀가 그녀가 망설였어 그녀의 망설임이 실패로 이어져 버렸어 그녀의 망설임이 실패로 이어져 버렸어 그녀가 망설였어 그런것 같지 않네 아무리 생각하시는 거 그녀가 망설였어 그냥 망설였어 너를 속이는 것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 그녀의 계획은 실패했어 그녀의 망설임이 실패로 이어져 버렸어 그녀의 망설임이 실패로 이어져 버렸어 동뇨의 죽음을 뛰어넘으라고? 어? 에스퍼니까 그것도 있고 오레타치 민나 나카마더로 이것도 나오죠 자 3명이나 죽어버렸어요 벌써 일장에서 애들 많이 죽네 자 포장해주고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온도 30도라는데 야방 가나요? 내일이요? 내일은 안가죠 내일은 안가요 일단 녹화 종료할게요 여러분들 내일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내일 어 내일은 딱 7시 되자마자 바로 와가지고 바로 진행하자 이거 바로 시작할게요 바로 바로 시작해서 잘 달려 그래야지 이자 깰 수 있어 이자가 이거보다 훨씬 길 거 아닌가요? 그죠? 응 응 더 잘 더 잘 안가게 사과 이리 안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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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게